오늘은 플럼리그 강남동 7차전입니다. 오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거에요. 오늘이 있는 거랑은 플럼리그 강남동 7차전입니다. 플럼리그 강남동 8차전입니다. 플럼리그 강남동 8차전입니다. 플럼리그 강남동 8차전입니다. 플럼리그 강남동 9차전입니다. 플럼리그 강남동 9차전입니다. 플럼리그 강남동 9차전입니다. 자, 자유투를 보내. 1학년 선수죠? 찼습니다. 라이트 임성 드라이 찼습니다. 시작합니다. 363 전전제 29 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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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2루. 그렇죠. 자, 1대0. 2회로 갑니다. 5번 타자. 찼습니다. 안탑니다. 랩답게 안탑니다. 장원이 뜁니다. 와, 이것도 나오지. 5월입니다. 볼래. 그렇죠? 커브. 펀트. 잘 됐어요. 1루 갑니다. 1루. 좋습니다. 초구 쳤습니다. 2루. 2루. 좋습니다. 5. 4루. 12번 타자. 3루. 3루.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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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이따.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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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우체 5구 좋습니다 좋습니다 갈랐습니다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배정 볼 관트 됐습니다 이리로 이리로 세이브입니다 이리로 살아야죠 좋죠 좋습니다 파울 좋습니다 세칸 아 어떻게 일단 다운이 좋습니다 굴렸죠 안탑니다 좋습니다 안탑니다 안탑니다 오 넘어졌어요 보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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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자기 졌습니다 쭉 떨어집니다 안타 배 이건 정말 잘 썼어요 기술적으로 작년 도구눈피자기 스윙 삼진 뉴틀 출신 유망주들 영상 만들기 잘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다운이 잡습니다 다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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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이구요 이제 다운이 김강민 선수 좋습니다 다운이 다운이 호백 그렇죠 좋습니다 아 육수 넘어갑니다 나이스 백입니다 지우 달려야죠 스라이딩 스라이딩 아 스라이딩이 아니라 나이스 백 김지우 좋습니다 입 맞았죠 아 라인만이 잡았습니다 다운이 돌아야죠 다운이 홈 다운이 홈 다운이 홈 일어봐야죠 터트러 잡아야죠 라이트 됐습니다 다운이 홈 다운이 홈 스윙 좋습니다 떨어지나요? 안타입니다 센터 스윙 스윙 점진 우윈이나 낍니다 스윙 좋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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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습니다 슬라이딩 해야죠 아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골 아 괜찮나요 좋습니다 높이 아 떨어진다 또 한점 들어옵니다 잡습니다 리버스 롯데스 자 범모가 나왔습니다 범모가 범모가 일로 들어갔습니다 좌우 좌우 좋습니다 지우 아유 와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데 유리 도전 도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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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둘버린다 말루가 된다 괜찮나요 2라이크 제우고 승리 3재 강남 공격 6회죠 강남 공격 1학년으로 1학년으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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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칩니다 남아있구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백한 수아 잠재인 수수가 유호연 선수 빠른 공을 던진 수수입니다 잠신 공격 이제생이 2구 바울 좋습니다 슛 루 나이스 개칭 오 공을 놓쳤어요 무사주자 1,2 스트라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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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으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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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